등산동호회 네 분이시고요. 등린이들. MBTI가 2로 시작되는 네 분의 여성분들. 5804님. 오를레이요. 근데 오를레이요인데 E가 영어 알파벳 E예요. 오를레이요. 5804님. 들으면. 이은영씨 이리조리. 출발. 7585님. 왜이야? 산매자에다가 E. 영어 알파벳 E 해가지고. 왜이야? 왜이야 좋은데. 여인천하 느낌이죠. 7585님. 들입니다. 7800님. 걸스대 E. 이것도 귀엽네요. 그렇지만 약간 약했다. 출발. 8343님. 이상한 산꾼 여자들. 오. 트렌디하다. 트렌디하네요. 8343님. 들입니다. 강한선님. 외향산. 외향산. 들입니다. 002님. 이베레스트. 1292님. 이런 등산. 이런 등산. 이런 등산. 약해요. 황은정씨. 판소리 봐. 저는 이렇게 노래 멜로디 들어간 이름들 좋아하거든요. 이 산으로 가면 팥전 팥전. 젖산으로 가면 송주 송주. 잘하지 않았어요? 난 좀 깜짝 놀라는데 지금. 황은정씨. 일단 들입니다. 좋았어요. 2059님. 이젠하산. 4162님. 이영차. 이영차. 이름으로 좋네요. 이영차. 이영차. 들입니다. 0774님. 포이진. 6219님. EDM. E-drink-mountain. 쉿. 3719님. E-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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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 장은연씨. 그냥 요즘 뭔가 기세 좋은 이름으로 지어주신 것 같아요. 이정재. 알파벳 E를 써서. 2923님. 알파벳 E 써서. 이야호. 좋아요. 이름으로 좋아요. 2923님. 커피쿠퍼톤. 드립니다. 2117님. 굉장히 옛날 거네요. 이거. 이산이 아닌가벼. 정말 저 초등학생 때. 최부람 시리즈에서 정상에 올랐더니 옆에 계신 분이 이산이 아닌가벼. 그래서 그때는 배꼽이 빠졌었는데 이 얘기 듣고. 홍정주씨. 마운틴클. 8888님. 산타시스터즈. 2882님. 이산화탄소. 1731님. 산이. 거기에 있어서. 1817님. 오루지오산마니. 고급스럽네요. 이름이. 오루지오산마니. 1817님. 들읍니다. 전재훈씨가 허재씨 버전으로. 이게 산이야. 보내주셨네. 그러나. 감사합니다.